1.16.1에 새로 나온 과녁이라는 블럭입니다 레드스톤 탭에 들어가 있어요 블럭이 여기 있죠 이게 왜 레드스톤 탭에 들어가 있냐 맞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드스톤이 반응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가운데 맞으면 맞을수록 반응을 더 세게 합니다 딱 가운데 됐다! 쪼러 이렇게 딱 가운데 맞춰야 여기까지 반응을 해서 커맨드가 반응을 해서 제가 죽게 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가운데 맞추면 레드스톤 반응이 더 세기 때문에 가운데 맞춰야만 상대가 죽어요 어? 됐다! 뭐요? 네?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실수해 다시 한번 잘못 맞... 아 제가 실수를 이렇게 한 이쯤 어 뭐야? 어? 내가 쏜 거 맞은 거야? 네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참고로 지는 사람은 멍청이 아... 꼬부님 거리 멀어지니까 정신 못 차리죠 지는... 박히고 있는 거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어? 나이스 하하하하 앞에 내가 죽였잖아 어 1대1 1대1 1대1이야 그러면 일로와봐 너가 여기서 해 그럼 내가 죽잖아 아니 반대를 쏘자고 어? 어디가 있는 거지? 감으로 대충 알 수 있... 어? 지금 박히고 있는 것 같은데.. 나이토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이상 여자친구 이겨먹고 좋아하는 유성쓰레기 유성이였습니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이게 마음에 드는 리액션이었어? 응 아하 귀여워 사랑해 쓰레기 응 이 관역 뭔지 아세요? 디스 이스 관역 이지 깸용 야 너무 택도 없게 쏘는 거 아니냐? 여진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너 또 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죠? 네? 아 이상한 짓 아죠 탈이 빛나죠? 세네 해봐 해봐 아 미친아 야 그러다 니꺼 그러다 니꺼 맞아서 니가 죽는다 뭐 내꺼 맞겠는데 이거? 아 안 맞는데요? 아냐 이거 맞아요 꼬멍이랑 이제 맞췄어요 둘 다 잘 보면은 잘 보면 이게 맞는 게 보여 안 보이는데? 아냐 니가 지금 막 쏘니까 안 보이지 이러다 맞는다니까? 뭐냐면 아 한 대도 안 맞아 왜? 니가 막 쏘고 있잖아 잘 보고 싸워 잘 그렇지 나이스 야 맞는다니 야 이거 몇 개야 마사리 진짜요? 아니 거의 다 맞았는데 왜 안 아 가운데로 안 맞았구나 가운데 맞아야 돼요 지금 커맨드 블럭에 다 박혔잖아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라고요? 그럼 자리 바꿔서 해보자 대략선으로 맞추는 거야 너 그러다 니꺼 맞춘다니까 아 아 안돼 아 아 아 야 이거 몇 개가 막혀 있네 아 이거 비긴 걸로 합시다 제가 먼저 맞추긴 했지만 그만하세요 어허허헣허헣헣헣헣허헣헣헣헣hésitez 케łość